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day the everyday probably 여러분 지금 몇시져? 10월까지 해줘요. 아니 다시 다시 자자 여러분 지금 몇 시죠? 에너 클럽 컴 인 컴 인 후 어 뭐야 뒤차기 악 클럽 근데 이거 약간 너무 푹쥬푹해 어 여기 푹쥬네요 진짜? 와 뭐야 방방 같아 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에이 에이 여러분 일단 앉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왜 혼자 있었어요? 여기 사실 제이 크리에이션이에요 제이 크리에이션이에요 제이 크리에이션 제이 크리에이션 제이 크리에이션이기 때문에 그게 뭐야 오늘 여러분 그럼 제이 형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이 형이 아니야? 제이 형이 아니야? 제이 장교 와 와 와 액션 스쿨 좋아요 다크 블러드 때 이제 리키와 형은이와 정은이 이제 여기서 배웠어요 맞습니다 그곳입니다 여기가 맞아요 저랑 희수이 형 같이 띄워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아 그분들이 여기 그분들이셨뿐 정은이 강호님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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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이 크리에이션이라고 액션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것을 저희 오늘 멋있는 액션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죠 우리 그때 다 다 같이 못해봤잖아요 맞아요 우리 한 번씩 오늘 다 멋있는 장면 한번 해가지고 원테이크 액션 한번 멋있게 쫙 와 저희 바로 몸 빠르게 풀고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자 무릎 돌리기 할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다섯 여섯 일곱 자 저희 목 돌리기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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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길게 눌러줄게요 길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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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푼 거 오르마인 아이고 어 어 태형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아니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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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음 아유 약속 하 어디 alam 저희 오늘 액션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아, 있구나 그 엔진 분들이 이제 이제 밤길 혼자 간다 그럴 때 이제 한 대선 명이 와도 싸울 수 있고 프로텍트할 수 있는 그런 거 너무 비하니시적인데? 한 1 대 1 맨날 아빠들이 많아 10 대 1, 10 대 1 그거야? 근데 이제 엔진이 17인 엔진의 밤길을 지켜주는 호신술 호신술이요? 네, 배우고 싶어요 저희가 그러면 간단한 호신술 같은 거 먼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원들이 하는 호신술 배워보겠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제일 처음에 손 같은 거를 제일 먼저 이렇게 팍 잡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뿌리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뭐지? 여자인 상태에서 제가 만약 손을 이렇게 확 잡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오, 남자를 못 넘기지 아,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상대가 어쨌든 덩치가 크거나 힘이 있었을 때 뿌리치기가 가장 힘들잖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가장 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잡힌 이 열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팔꿈치를 이쪽으로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응? 아, 그냥 이렇게요 이쪽으로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 아, 그냥 이렇게요 두 손으로 잡았을 때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두 손으로 저를 한 번 꽉 잡으시겠어요? 진짜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이거 꽉 잡았죠 진짜 한 번 꽉 잡으세요 꽉 잡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을 안으로 낀 상태에서 팔꿈치를 위로 올리면 무조건 lagi 이 상태에서 위로 그냥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저도 해볼래요. 위로 그냥 올리기만 하는 거. 저도 해볼래요. 진짜 진심으로 한 번 꽉 잡아주세요. 진짜로. 이것도 잡아야 돼요? 할게요. 신기해. 각자 한 번 잡고 해볼까요? 각자? 이렇게요. 우와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세. 어? 됐어? 어떻게 한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딱 잡았다. 이제 엘보로 이렇게 치고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그냥 때리는 이유. 그냥 때리는 이유. 때리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사실 여자가 만약에 제가 잡았어요. 진짜 잡아서 제가 흔들기 시작하면 때릴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때릴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진짜로 확 이렇게 당기기 시작하면 우와 대박. 우와 대박. 그럼 이제 당겼을 때 추진력을 받아서 추진력을 받아서 나 그냥 이게 더 쉽지 않냐? 뭐 이게 더 쉽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제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안 왔을 때 이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딱 기억나. 이거 바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어? 진짜 이게 꽉 진짜 꽉 잡으면 나가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는 사실 뒤에 있는 사람을 봐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가장 1번이고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반응을 할 수 없게 빠르게 처리를 하고 도망치는 게 가장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점이거든요. 안 돼요. 갈치기. 뒤에서 만약에 갈치기 아니면 갈치기. 뒤에서 확 이렇게 안 왔을 때 제일 여성들이 하기 쉬운 거는 잡은 상태에서 여기를 깨놓는 거예요.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그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빵 아 머리를 져요? 아아 그쵸. 뒤통수까지 치면 보통 사람이 이제 이게 풀려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사람은 그 상태를 세게 팍 밀어놓고 도망치는 게 가장 1번이에요. 오우 호신술이라는 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목적이 아니라 빠르게 이 사람을 떼어놓고 도망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아 이제 남자나 여자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깨무는 거 말고도 그냥 머리로 바로 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머리를 쳐보세요.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떡해요. 아아 맞을 거 같은데? 맞을 거 같은데? 안 맞을 거 같은데. 한 번 해봐. 그래요? 촬영 한 번 해볼까요? 오케이. 제가 진짜 진심으로 한 번 제가 하나요? 제가 한 번 해볼게. 깨물 수 없잖아요, 제가. 제가 깨물 수 없잖아요. 저희가 뭐였지? 뭐였더라? 첫 번째는 깨물기. 깨물고 깨물고 어 진짜 그래. 머리가 벌려지면 밀어버린다. 다시 깨물고 네. 빠짐. 그냥 해봐요. 아니, 알았지. 아, 그냥 깨물지 말고 한 번 풀어봐요. 깨물지 말고 한 번 풀어봐요. 깨물지 말고. 그냥 한 번 풀어봐요. bias 아, 그냥 또 뛰어넘 감해하네, 하아! 진정해. 아니, 진짜 이 애 안 깨물지 말고 안 풀어? 절대 안 된다. 아.. 저희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경호원들이 한 호신술. 오~~~ 오~~~ 영화에서 많이 쓰이는 호신술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쓰는 호신술을 한번 배워볼게요. 이게 제일 재밌어. 자 보통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은 손을 팍 밀었을 때 잡은 상태에서 확 뒤로 꽂는 이게 만약에 진짜 리얼한 상황이었을 때를 한번 보여줄게요 오 와가지고 확 잡아 봤어요 확 잡아 봤을 때 오 진짜 같다 이 팔꿈치로 이 사람의 몸을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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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에서 꺾어 가지고 머리 잡아주면 아 아 아 으 아 으 저 흥빨인 패스 흡삼기 중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내 차 down 야 야 야 야 인마 아 어이! 박수 오 놀라서 불도 꺼졌어 지금 신났다 지금 아 오 악당이네 야 누가 악당이야! 누가 악당이야! 야 누가 악당이야 누가 악당이야! 야 어 야 야 야 잠줄 못 타는데? 아니 너무 빨리빨리 치는데? 천천히 한 번? 야! 그건 아니죠? 잠무한 거 같은데? 수백 년 수백 년 확 뒤로 확 뒤로 자 했었을 때 조금 더 힘 있게 어이! 힘 있게 어이! 아 저 반대로 표정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 이렇게 근데 이건 왜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드는 거예요? 균형을 유지하네요 균형을 유지하네요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파이 어이 어딘 어딘지 있지 어딘 어딘지 있지 야 유지 이렇게 등호가 바보 같아진다 등호가 바보 같아진다 등호가 바보 같아진다 꼬끌까 말까 꼬끌까 말까 꼬끌까 말까 꼬끌까 말까 꼬끌까 말까 제 마이 턴 형 형 야 라고 못해 형 형 배고파 ㅎㅎ 어 아 이런 식으로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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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뭐 하는 거야? 둘이 뭐 하는 거야? 매트릭스야 무슨? 이겼다 갖고 싶은 거 서로 뺏는 거 같아 내 거야 갖고 싶은 거 서로 뺏는 거 같아 멤버랑 한 번씩 붙어서 한 번씩 교육을 받아볼까요? 따로따로 한 번 진행해 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한 번씩 우와 안돼 아이고야 괜찮으세요? 이 호신술 한 번 배워볼게요 아니 너무 아파 멱살을 팍 잡았다 두 손 여기를 탁 잡고 팔꿈치를 이렇게요? 아 아이고 죄송해요 좋아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괜찮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순간적으로 하는 거죠 이야 왜냐면 상관없는 대박 신기해 이 새끼가 잡았어? 오이씨 오이씨 오케이 오오 쓸만한데 이거는 그니까요 이거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오 이친씨가 발버거우면 되잖아 이씨 이씨 이렇게 잡고 그렇죠 자유 느낌으로 안아줍니다 이렇게 힘도 안 줬는데 엄청 잠옷 해주세요 잠옷 해주세요 잠옷 해주세요 잠옷 해주세요 어 제가 한 번 당해보면 한 번 당해보면 아 당해보시나고요 당해 당해 당해보시나고요 어떤 느낌이야 아 이런 느낌이야 저도 한 번만 오우 오 이런 느낌이야 재밌는데 이렇게 된대요 팔꿈치를 돌리면서 확 따라가서 돌아가서 잡을 수 있게 잡아주면 오오 그쵸 좋은데요 오오 좋은데요 딱 잡을 수 있게 확 잡아서 잡아주면 확 더 더워지는데 저게 이거는 받은 게 없대 재밌다 경호팀 팀 필요 없다 이제 다 한 번만 더 저희가 이제 이거 배워본 걸 토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경호원 역할이 돼서 이걸 한번 진행해 볼게요 고아야, 고아야 저희가 이쪽이 먼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연예인 역할을 해서 오,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팬이에요 오, 연예인이다 연예인이 돼야 그럼 저희가 기자 할게요, 기자, 한진 기자 차갑차갑차갑차갑 붕 저 연예인 지망생인데 어떻게 해서든 한번 제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보스를 지켜라 난 프로텍트 자, 가보겠습니다, 자, 레디 분명포 걸어가 볼게요, 액션! 요리의 팀 시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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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상해 오, 맛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맛있다 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는 형이 나와서 제가 뭐예요? 이쁜 그냥 혼자 이렇게 하면서 자 가보겠습니다 자 래니 이거 지금 영화야 이렇게 해야겠다 실제 싣대 사람 경우는 믿고 있을게요 마지막 보내 액션 오지 않으실게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않으실게요 오우! 니키, 너무 해맑은데? 너무 해맑해 아, 저희가 이제 경원 역할을 한 번 해주시고 아, 제가 경원? 네 배우 역할로 한 번 해주세요 아, 네 스텝백 에이, 스텝백 저도 하고 싶은데 본인이 본인이 본인을 내 몸을 내가 지킨다 스텝백, ladies 자, 가보겠습니다, 사레디 레이디 스텝백, 스텝백, 레이디 스텝백 에이, 스텝백 자, 가보겠습니다, 사레디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스텝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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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로 가야 돼 얘네 진짜 야, 위로 가야 돼 럭비인데요? 액션! 아,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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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죽이면 왜 이렇게 없잖아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레디 액션! 단무지, 돈까스, 짜장면 2인분, 곱빼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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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똑같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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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 좋은데요? 네? 그렇죠? 아아 아 와 재밌다 아 재밌다 진짜 와 근데 이게 진짜 쓰레기 있다 저희가 다크 블러드 때 했던 검술 있죠? 오아 검술을 한 번 배워보는 걸로 알고 자 검술은, 오늘 검술 선생님은 아이 아이 소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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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세 두 분이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건데 저희가 저희가 오토바이하고 와이어가 있는 액션이어서 하기가 지금 힘드니까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멋있는 원테이크 액션 할 때 따로 풀어드릴게요 잘해요? 걸어가서 찌르는 거 피하고 숙이고 왼쪽으로 오케이 자 마지막 딱 배고 나서 자세까지 딱 멋있게 실제로 자르는 거 가지? 네 맞으면 아프겠는데 이거 맞으면 너무 아프겠습니다 잘라버려 잘라버려 초딩이네 진짜 진짜 잘라줘 잘라 잘라버려 자 레디 다 외웠어? 오케이 외웠어? 네 액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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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돌려야 돼요? 그게 가지? 꼭 돌려야 돼요? 안 돌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돌려야 돼요? 꼭 돌려야 돼요 꼭 돌려야 돼요 꼭 돌려야 돼요 자세해 멋있게 멋있게 오 멋있다 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오 오케이 여기까지 오 좋은데? 자 머리 색도 지금 겁나 고수 같아요 무술인 같아요 온 입은 아 쪽로다 쪽로 조로가 아니라 쪽로 쪽로 사거리 저 입에 물고 싶어요 이거 이거 입에다 물 수 있어요? 아 지지 아 지지 그냥 찌를게요 펜싱 물 뿌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컴온 예 컴온 아 잠깐만요 피아노 피아노 아 오 아 돌려갈라 피하신다 옆으로 피하십니다 오 눈 좀 이뻐했어 오 눈 좀 이뻐했어 오 오 눈 좀 이뻐했어 너무 무서울 것 같네 오 오 오 오 오 와 와 이거 진짜 약간 이거 위아래 헷갈리는 건 이제 위로 치는데 위로 그냥 위로 치는데 위로 이제 맞아 이러면 끝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으아 잘 외워져 은근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니까 뭐였더라? 벌써 까먹었어 이게 뭐야 손이 다른 다르신데? 어 몸에 빨려 찌르기 가서 찌르고 찌르고 뒤로 돌면서 뭐? 네? 오케이 돌고 숙이면서 하아 흑 흑 그렇죠 오케이 당황하셨다 아 진짜 웃겨 흑 당황하셨어 자 두 분이서 한번 해볼게요 저 그냥 때릴게요 안녕 그냥 신났어 아무나 이겨라 이기는 김 대 김 자 레디 뭐였더라? 아 또 까먹었어 나이스 이거였나? 액션 달려가면서 하나 위로 배주고 왼손으로 배주고 내가 먼저 내가 먼저야 배주고 아니 너가 이렇게 피해 피하고 팔고 위로 팔고 팔고 위로 팔고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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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돌아 기다려 분위기를 즐겨 분위기를 즐겨 분위기를 즐겨 분위기 즐겨 어떻게 즐겨 명언이다 명언 명언 제조기 종생 지금 이 분위기를 이제 필름에 담아야지 뭐였더라 또 까먹었어 뭐야 또 반대 뭐 이거였어 좋아 마이 고양이야?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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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스티큐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쪽으로 배우고 일반의 게임은 일반의 이쪽으로 에이 맨 에이 부츠 웨인즈 업 꿈은 그대로 이뤄져 하고 싶은 대로 다 질러도 때까지 살아남지 Like a blow of us No, no, no 손바퀴게 No, no, no 거침없게 No, no, no 자리 갈게 삶을 원해 미친 영화처럼